부동산 꿀팁의 김소장 입니다. 오늘 소개할 매물은 경부 성주군 가찬면 창천리에 있는 1876평 지금 정면에 보이는 나랑론 한나랑이 두나랑이 나랑론 소개하려고 현장에 왔습니다. 자 이곳은 경부 성주군 가찬면 창천리 인데요. 지금 저주 방향으로 보면 성주군 수련면으로 가는 방향이구요. 그리고 이 방향으로 보면은 경부 성주군 가찬면 면소재지가 바로 저위에 있는 곳이 면소재지 입니다. 그래서 면소재지 인근에 있는 참안농지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 우선 로드 뷰하고 드론 영상을 먼저 보시고 제가 현장에서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moins 프랑스 테이프at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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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안녕.